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드리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먼저 연예 라이브에서는요 저출생 시대 애국하는 스타들의 소식 준비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패션계도 접수했다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가수 고 방시리씨 이야기도 준비해놨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재의 씨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를 바꿔주겠다며 거액을 들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가상화폐가 미끼가 된 사건인데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보통 범죄는 외진 곳이나 아니면 음침한 실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각에요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기 일당 6명이 40대 남성 B씨에게 현금을 주면 5초 만에 가상화폐로 바꿔서 전자지갑에 입금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현금 9억 6천만 원을 넘게 받아서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이들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노상강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서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인 소개를 온라인을 통해서 사기 일당과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5만 원짜리 다발로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돈만 빼앗긴 거였다고 합니다 10억에 가까운 이 돈을 현금으로 만들어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검거가 됐습니까? 그리고 빼앗긴 돈을 찾았습니까? 네 천만다행으로 빼앗긴 돈을 찾았다고 하고요 일당도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범인들이 좀 범행 수법이 어설퍼요 현장에서 가상화폐로 바로 전자지갑으로 넣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 다발을 10억 원씩이나 전해둬야 하니까 부피가 상당히 많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건네주고 난 다음에 가상화폐로 입금한 거 확인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하잖아요 그런데 입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도주를 하려고 하니까 한 명이 허겁지겁 따라가면서 도망가면서 차 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한 명을 떨어뜨려 놓고 갔어요 한 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섯 명이 차를 타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CCTV를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나머지 다섯 명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섯 명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설프죠? 한 명은 두고 가고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현찰을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요 결코 쉽지 않죠 이거를 10억 가까운 돈을 현찰로 가져갔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K-콘텐츠가 이제는 중국, 일본을 넘어서서 미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카드 회사가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이 국내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바다 건너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한 카드 회사가 외국인 매출 실적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지난해 국내 소비가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카드를 들고 많이 와서 한국에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전체에서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6%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 19.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기간 중국인 매출은 매출 비중은 66.5% 단연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5.7%로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줄고 있는데 미국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하고 돈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달러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이렇게 바꾸면 옛날보다 되게 두툼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얼마나 쓴대요? 관광객들이 소비 성향이 궁금하네요 흥미로운 게 매출이 급증한 업종을 보니까 유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유흥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유흥주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카페나 음식점, 노래방 이런 것들 유흥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딱 유흥이 그래서 룸사롱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옛날적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결제한 금액에 상당 부분이 특정 지역에 또 몰려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많이 갔을까요? 특정 지역이요? 그러면 저기지 뭐 강남이나 이태원이나 홍대나 성수 이런 데 성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외국인 사회에서 입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2019년 대비 성수동 매출이 973% 그러니까 10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그런 거죠 가서 삼겹살도 꿔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잠깐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니까 K-푸드, K-컬처를 다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큰 일기를 끌고 있는 BTS 영향도 꽤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웃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 BTS가 재작년 부산에서 콘셉트 가졌잖아요 그때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국내외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했는데요 당시 호텔 2박에 숲값비가 750만 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난해 부산 지역의 매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 그러면 KTX 타야 되잖아요 KTX 매출도 크게 팍 하고 뛰었고요 부산 지역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컬처 경험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 가서 돈 쓰는 그 금액도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건 참 방지어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K컨텐츠가 또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다음에 전해주시죠 혹시 태모라고 하는 중국 쇼핑 앱 아세요? 들어보십시오? 태모요? 네 태모 모르겠어요 두 분은 2030 세대가 아닙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중국 쇼핑 앱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최근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레딧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태모 일단 태모가 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태모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국내 쇼핑 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국에 있는 물건을 직구할 수 있는 쇼핑 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온라인하고 SNS에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배달원 상품을 풀어보는 그러니까 태모를 통해서 구입한 상품을 풀어보는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무슨 깡 이렇게 우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싸게 사고 이런 걸 깡 이렇게 하는데 그걸 태모 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이벤트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과 반품 배송 지연 시 5,300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급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패션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규 회원 여럿을 추가로 가입시키면 물건을 공짜로 주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하는데요 이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일종의 룰렛 게임 아시죠? 룰렛 게임 방식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무료받기 코너에 들어가서 룰렛 게임을 타면 100코인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현금 10만 원과 똑같이 쓸 수 있는 크레딧과 쿠폰 등 50만 원어치의 혜택을 준다 이렇게 떠 있다 그래요 룰렛 게임을 몇 번 돌리다 보면 코인이 순식간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99개까지 모았을 때 50만 원 혜택까지 코인이 한 개 부족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계속하게 되잖아요 50만 원 준다는데 그러면 이때 SNS 등으로 친구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룰렛을 돌릴 기회가 또 추가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50만 원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 한 개가 부족하다고 하고 친구를 추천할 수 있게끔 그 친구가 들어오면 50만 원 짜잔하고 줄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만 들어오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룰렛 게임 방식도 문제지만 그게 문제인데요 친구 한 명이 가입을 수락해도 소수점 자리 수의 코인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료 선물을 받으려면 통상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9명 정도의 신규 회원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라고 합니다 크레딧을 받아서 무료로 쇼핑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게 도대체 월만 몇 명을 모아야지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데 앱 측에서는 법적으로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 회원 수를 많이 늘린 거예요 많이 늘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렸는데요 국내 이용자 수가 작년 8월에 52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10배가량이 증가한 57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 정도까지 그거 돌리고 모세요 모세요 50만 원 줄게요 그런데 하나씩 코인을 주다가 0.1개 0.2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 돌려도 되는지 돌려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이게 너무 낚이는 거 아니냐 낚시당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네요 이게 그거예요 낚시 낚시하는 거죠 그렇죠 될 것처럼 하면서 엮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니까 이용자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 되네요 우렁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알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해 주시죠 요즘 봄꽃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봄꽃 축제를 조금 더 일찍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봄꽃 축제가 빨라질수록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매년 이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나 빨라진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빨라진 건지 궁금하네요 서울에 매화 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은... 매화가 폈어요? 폈다 그래요 이미 아 폈대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매화가 창원과 흑산도에서 지난 12일 이미 꽃이 폈고요 울산 여수에서 15일 그리고 대구에서는 또 16일 전주 서울에서 지난 17일에 꽃이 폈다고 합니다 서울까지? 네 이게 평년에 비해서 최소 12일에서 최대 42일 빠른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화했다고 하면 관측 표준목에 대표 나뭇가지 한 묶음의 꽃봉오리에서 기상청 관측소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꽃이 핀 거예요 서울은 이미 그 정도로 빨리 지금 꽃이 피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제주와 부산은 이미 매화가 만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매화뿐이 아니라면서요 벚꽃도 빨리 필 거라면서요 국내 최대 벚꽃축제 지난해도 빨리 피기도 했고요 한꺼번에 꽃이 확 다 펴버렸잖아요 그런 일도 발생하는데요 진해 군항제가 1963년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가장 빠른 시기에 지금 축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3월 22일 개막식을 하고요 4월 1일까지 열흘간 상춘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사흘이 빠른 거고요 역대 가장 빠른 개막이라고 합니다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졌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나무가 꽃을 왜 푸겠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벌이나 곤충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꽃, 나무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한데요 곤충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무는 꽃을 다 폈는데 곤충은 그때 나는 이제쯤 봄이 왔네 그리고 나가보면 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못 맺고요 곤충은 곤충대로 사실은 꿀을 빨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이게 일종의 탈동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단순히 나무와 아니면 꽃이 개화하는 곤충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생태계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른 요즘 벌 숫자도 많이 줄었다 그것 때문에 농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꽃이 빨리 피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우리는 빨리 보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지구 생태계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뭔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곤충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신 잡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머닝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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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outsiders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한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수요일 아침을 열어줄 분들이죠. 세 분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산약국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맨날 너무 양실질.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은영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반갑다. 아가야입니다. 정말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요. 애국하는 스타들이 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오배불망. 이세만을 기다리고 있던 스타들의 임신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그맨 부부죠. 개그맨 부부 12호 강재준씨 그리고 이은영씨 부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가수 이지훈씨 부부 유산을 한 번 겪었지만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또 오는 7월이죠.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손현재씨 전 리듬체조 선수가 출산을 해서 또 엄마가 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손현재 전 선수가 언제 결혼해서 엄마가 된거죠? 아기 같은데요. 아직도 아기 같은데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손현재 전 선수 2022년 8월에 9살 연상에 금융업 종사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축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2023년 8월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자신의 SNS에 아주 건강하고 귀여운 아가와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이네요. 모든 아가들이 건강하길 바라면서 저도 잘 키워볼게요. 라고 이 아들을 출산하며 엄마가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된 손현재 전 선수. 첫 행보 역시 굉장히 뜻깊던데요? 그렇죠. 엄마가 되면 정말 이제부터 세상 착한 일만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 해야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것 같잖아요. 손현재 씨의 첫 번째 행보는 S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한 거였는데 본인이 임신하고 출산해 보니까 아 산부인과에는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산부인과에 1억 원이나 투척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더 많이 아마 기부하실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개그맨 12호 부부예요? 저는 7년 만에 임신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엄마가 되고 싶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강재준, 이은영 씨 소식입니다. 열애 10년 만에 이제 2017년도에 부부가 되면서 개그맨 12호 부부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 이세를 염원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남편인 강재준 씨가 체중 때문에 이세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때문에 당시 108kg에서 약 4개월 만에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26kg 이상을 감량하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대단한데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누리꾼들도 꼭 이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은영 씨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를 빨리 갖는 게 목표였는데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다라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저의 목표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8월 출산을 앞두고 있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임신 소식 알리면서 많은 축하 받으면서 질문도 많이 받았다고요? 네. 요즘 이 신세대, 신세대란 말도 안 되는 거죠. 엔지 세대들은 정말 솔직하게 묻고 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가진 이 부부에게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 어머 자연 임신이에요? 아니면 시험관 아기예요? 이걸 물어봤다고 해요. 또 그런데 우리 강재준 씨도 아주 솔직하게 답합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거를 시험관 임신으로 생각을 하시더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됐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내인 이은영 씨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옛날 K 나이로 하면 남편이 43살, 제가 42살이다. 그런데 자연 임신을 해서 우리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했는데 그 당황이란 말에는 그 놀란만큼의 감사함이 들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은영 씨도 엄마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기쁘면서도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두 사람 기분은 지금 어떨까요? 뭐 하늘을 날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예비 아빠 강재준 씨는요. 나는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다라면서 아주 행복한 기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엄마 이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내가 지금은 일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이렇게 벌리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올해는 진짜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 것이 목표다. 나는 이것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이 이세를 기다리는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을 닮으면 아이가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 그런데 8월 출산이면 아직 성별은 안 나왔죠? 그렇죠. 2월 19일에 이은영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직 성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옛날에 그럼 너 뭐 먹고 싶어? 물어보잖아요.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든 간별해보려고 얘기합니다. 달콤한 사과, 새콤한 레몬 중에서는 이 달콤한 사과가 더 당긴다고 그래요. 입덕 같은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싫은 건 없는데 좀 달콤한 게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요거만 가지고는 제가 출산을 받지 나도 이제 딸인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이거.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이 아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다음에 이 아이가 누굴 닮았을까 닮았다면 어디를 닮았을까 다 궁금하죠. 맞습니다. 일단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건요. 아이가 없이 둘이 살 때도 충분히 행복하긴 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아, 기왕이면 이건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아기가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은영 씨가 답을 했는데 저는 그냥 다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좀 강재준 씨가 이 뭐랄까요 이 귀엽게 생겼지 않냐라면서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하나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남편 다리는 안 닮고 내 다리는 닮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좀 오다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길고 이 멋지게 뻗은 다리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칭찬하지만 그 개그 포인트는 못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결혼 7년 만에 은영 씨가 엄마가 되는데요. 지금 뭐 태교를 위해서 거울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은영 씨 지금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 최대한 예쁜 거, 좋은 것만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교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태교를 위해서 제가 거울을 안 본다. 내 얼굴이, 은영 씨 얼굴이 나타나서 거울은 안 보고 최대한 음악 방송 예쁜 거울으로, 멋지네, 보이고 이런 아이돌 본다고 하는데 자존감도 중요합니다, 은영 씨. 본인이 얼마나 예쁜지를 생각하시고 본인도 보고 음악 방송도 보시라고 감히 추천드려요. 8월에 아이를 만나게 되니까 참 지금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고 그렇겠네요. 이지훈 씨 부부도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뭐 고생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지훈 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아내인 아야가 내게 와준 첫 번째 기적, 그리고 그 아야가 두 번째 기적을 품고 부모가 되어갈 준비를 하네요. 라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밝혔어요. 지금의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 아픔이 존재했음을 언급을 한 건데요. 이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관 시술 이후에 약 8주간 아기 천사를 품고 있었지만 결국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느꼈었던 뭔가 허망함이라든가 굉장한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관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던 건가 봐요. 맞습니다. 이지훈 씨 아내가 이 단항성 난소 중후군을 이제 있어서 그 병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건강하지만은 않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임신을 하는데 그래서 좀 임신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2세를 얻었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지훈 씨가 또 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또 중요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손윤재 씨의 기부 비슷한 그런 또 결심인데 뭐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시험관 시술에서 아이를 갖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는 요즘 임신, 출산 이걸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난인 부부들에게는 임신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난인 부부들에게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정보 줘야 된다. 도움 줘야 된다. 이런 홍보대사 역할을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배우 전지연과 재회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 패션 행사장에서요. 전지연 씨와 재회를 하면서 또 그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 부상부터 시작해서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런던에서 전지연 씨와는 왜 만난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9월에 이미 손흥민 씨, 전지연 씨가 영국 런던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그 B, 신사들이 많이 있는 그 B사의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9월 한 번 촬영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두 번째 촬영이라고 그런지 이렇게 사진 작가가 이렇게 다 콜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응대하면서 포즈도 두 사람이 멋지게 취했고요. 또 전지연 씨가 굉장히 또 분위기 밝게 하는 거 잘합니다. 우리 셀카 찍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청해서 두 사람이 또 셀카도 찍고 또 이런 모습 보는 팬들 굉장히 또 즐거웠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걸로 조금은 마음이 조금 다독여져기를 아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옷 사진 찍을 때는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오, 좋은 지적이신데요.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손가락 다치고 그랬는데 어떤 패션을 선보였나요? 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정말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등장만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은 얼굴과 183cm라는 큰 키로 이 모델 못지않은 소화력을 선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올블랙 패션으로 시크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진 촬영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시크한 표정을 지을 때 손가락을요. 이 주머니에 딱 넣고 포즈를 취했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상을 당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또 이슈를 모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좋은데 그러니까요. 웃어주세요. 이걸 좀 비사가 듣고 다음번에 손흥민 선수, 전지현 배우를 다 웃게 하면 웃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웃는 사진으로 찍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명품 브랜드, 비사 왜 손흥민 선수를 글로벌 엠베서더로 발탁을 했을까요? 비사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 이미 글로벌 스타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갖고 그 꿈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계속 키워온 그 손흥민 선수의 성장 과정에 이 비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신념과 일치한다. 비사가 내세우는 신념은 이겁니다. 본인들이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의 힘, 이건데 이거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성장 과정이 완벽히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도 또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영국의 어떤 풍부한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B사의 엠베서더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그리고 또 이 B사가 어떤 혁신, 뭐 새로움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그것도 나의 가치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너무 잘 만났어. 우리 와 잘 맞아, 합의 잘 맞아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소식은요. 고향에서 눈을 감다입니다. 서울시스터즈 출신으로요. 서울탱고 그리고 처차 등의 히트곡을 남겼던 고 가수 방시리 씨가 어제 오전이죠.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프셨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방송활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 중이다, 이런 회복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처음 이제 쓰러진 건 2007년이어서 무려 이제 17년간의 투병 끝에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 굉장히 그 병실에 카메라가 갈 만큼 생중계 될 만큼이었지만 조금 소식을 모르다가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6월에 방송에 나와서 주변 분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도움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해서 내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또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사실 내가 전신마비로 눈도 보이지 않게 되고 이랬는데 뇌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 옆에 부분이 또 이걸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눈도 보이게 되고 전신마비도 좀 많이 좀 풀려가고 있다 이래서 어머 정말 이러다가 우리 정말 무대에서 다시 보는 거 아니야 했었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지 만 1년이 되기 전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저도 좀 더 충격이 컸습니다. 방시리 씨는 또 동료 연예인들하고 유대감이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동료 연예인들이 많이 슬퍼하고 아쉬워했겠어요. 저는 사실 방시리 씨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방시리 씨를 도와주셨지만 일단 송대관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콘서트 개런티를 일부분 방시리 씨에게 이제 입원비 치료비로 써라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다룰 분이 바로 배우 김동준 씨입니다. 이동준 씨인데요. 이동준 씨 같은 경우에도 방시리 씨에게 굉장히 그 마음을 많이 썼던 분이기도 해요. 얼마 전까지도 이 방시리 씨랑 연락을 했었던 분이기도 한데 이 뇌경색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이 방시리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병문안을 다녀왔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몸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안타깝긴 했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병 방시리 씨와 이제 오랜 친분을 또 유지했던 김흥국 씨도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떠나니까 더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아프다. 부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아프지 않게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동준 씨와 김흥국 씨가 기억하는 고 방시리 씨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이제 이동준 씨가 얘기를 해요. 가수로서 아주 히트곡이 많은 훌륭한 가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라이브 카페를 할 때 정말 의리로 도와줬다. 뭐냐면 사실 라이브 카페를 할 때 게스트 모셔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 아니 이거 방시리 씨가 영 가게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물심양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더 또 방시리 씨 아플 때 그렇게 병문안을 더 가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었고요. 김흥국 씨도 누구 못지않게 강한 여성이라고 회상을 하면서 무명 시절 때 만났는데 함께 공연도 많이 다니고 성격 자체가 정말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또 다른 분들한테 들을 때 또 굉장히 성격 시원하고 노래도 막 열창을 하는데 또 이렇게 일상에서 그렇게 여성스럽고 음식 하나를 해도 잘하고 아직도 그런 분이었다고 저도 칭찬밖에 들은 게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병상이 놓아있었다. 17년 전에 뇌경색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 방시리 씨가 2007년도에 과로로 인한 피로와 당뇨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뇌경색,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된 건데요. 당시에 이 방시리 씨가 의식 불명 상태였고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놀라는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호전된 방시리 씨가 자신을 걱정한 팬들을 위해서 쓰러진 지 사실 20일 만에 취재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중간, 가장 핵심 마음은 저 괜찮아요. 일어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와중에 취재진을 맞이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쓰러진 와중에도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었고 또 사실은 생활고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17년 동안이나 병상에 쓰러져 있었으니까 병원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던 동료들이 3, 3호 모여서 또 입원비, 치료비를 또 도와주는 일도 있었고 정말 방시리 씨가 살아계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부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지셔서 예전처럼 무대에서 벨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은영 씨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이따금씩 열띤 토론회장이 열리는 그런 주제들인데요. 왜 여자 연예인들 보고 누가 정말 동안이다, 누가 이렇게 세월을 비껴가느냐, 이런 토론회이 열리는가 하면요. 또 남자 연예인들을 두고 누가 이렇게 주먹을 잘하나, 이런 토론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연예계 동안, 연예계 주먹, 이거 뭐 연예계 단골 메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바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 주먹왕 스타들입니다. 오늘 스타 주민에서 이야기 나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 주먹왕 스타들.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스타들은요. 단순히 그냥 주먹으로 싸움의 서열, 이렇게 나누는 스타들이 아니라요. 이 주먹 하나로 강남에 있는 빌딩을 한 채 산 전 월드클라스 스타. 거기에다가요, 또 어린 시절부터 단련한 운동으로 한 시대를 또 주먹으로 풍미를 했던 그런 액션 스타. 그리고 고교 시절 지포라이터로 불렸던 또 국민 배우 스타. 거기에다가요, 이 주먹 액션으로 또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버린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 아주아주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포라이터라는 별명, 우리 때는 불강동 휘발유, 가리봉동 불곰. 알았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주먹왕 스타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주먹왕 스타들. 오늘 첫 번째 스타는요, 바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씨입니다. 네, 코리안 좀비로 불리는 정찬성 씨.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을까요? 일단 정찬성 선수는요, 학창시절 주먹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쁜 학생이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이 주먹왕이었던 것도 딱 초등학교 때까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에 딱 올라가 봤는데 이때부터 애들이 막 쑥쑥 크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체격도 굉장히 왜소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싸움왕 아니었다, 중학생 때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선수 시절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근성. 이 근성만큼은 학창시절에도 계속됐었는데요. 싸움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근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대장이었는데 약간 이런 자존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투기를 시작하게 됐을지도 궁금해요. 정찬성 씨, 이모 덕분인데 이모가 봤더니 중학교 가더니 놀림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이 아프다 해서 학기도장을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학기도를 배우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격투의 실전에 가까운 킥봉시까지 배우게 돼요. 그것은 대학 진학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2종 격투기에 학과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2종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꿈을 품었는데 자, 대학 갔죠? 어머, 그랬더니 대학에서 내가 시업을 9번이나 나갔는데 내가 한 번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 내가 여기 재능이 있구나. 자신감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요? 정찬성 씨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본격적으로 격투기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주먹왕의 이 시대를 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M&A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3대 2종 격투기 대회인 UFC에서 마지막 타이틀 매치에도 2회나 도전한 유일한 한국인 선수라고 합니다. 격투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참가비를 내고 출전을 하는 선수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격투기로 돈을 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다고 해요. 전창선 선수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서울 광운대 앞에 월세 18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요. 또 횡선 한우 축대 같은 이벤트 경기에도 나가서 막 싸울 수 있는 무대만 있다면 정말 가리지 않고 링 위에 올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경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내공을 쌓아와서 결국 토클러스 이 선수의 길에 오르게 된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지난 해였죠. 2023년에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때 경기 보면서 눈물 흘리는 남자분들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도 아쉬운데 아니 리 위에서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으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UFC에서도 저 선수 코리안 좀비 사랑을 받았는데 지난해 이 상대 선수가 누구였냐면 세계 랭킹 1위 할로웨이랑 딱 싸운 거예요. 사실 세계 랭킹 1위랑 싸워서 누가 그렇게 이기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사실 이 정 선수도 경기장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은퇴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경기를 하면서 내 몸 상태가 이게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경기장의 은퇴식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 30대 중반 35 이 정도 나이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정 선수의 경기를 못 본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은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대요? 이렇게 선수 생활을 마친 전찬성 씨의 또 아내분이 은퇴를 한 것에 대해서 음 아니야 아니야 코리안 좀비인데 다시 일어나야지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현실 부정을 했었지만요. 그 은퇴 경기를 보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한 결과 음 은퇴를 잘했네 고생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첫째 딸은요. 정찬성 씨 은퇴를 보면서 음 아빠가 2라운드에서 질 줄 알았는데 3라운드까지 갔어요 라면서 아빠랑 같이 놀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아내분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를 넘어서 감독이자 코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찬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싸우는 이유가 개인의 명예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기면 상금이 두 배다 라고 이 아무도 몰랐던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치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뭐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만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경제권을 쥔 적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정찬성 씨가 사실 이 통장 및 모든 경제적 수단의 비밀번호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내분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내분이 경제적을 가진 이유 바로 정찬성 씨의 그 씀씀이 때문인데요. 이 씀씀이가 너무 헤퍼가지고 그 아내분이 과거에는 용돈을 20만 원씩 이렇게 챙겨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권을 이렇게 몽땅 넘겼으면 파이트머니라고 하잖아요. 경기할 때 받는 돈 그것도 그러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찬성 선수가 이 파이트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역삼동 현금 부자다. 아내가 재테크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내가 갖다 주는 돈 아니면 아내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걸 다 그냥 은행에 맡겼더니 지금 강남에 건물 한 채 살 만큼 모았다. 특별히 재테크를 안 하고 모으기만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 그럼 파이트머니가 얼마길래 강남에 건물 한 채야 처음부터 많이 받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한 경기에 1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는 한 경기를 뛰었는데 15만 원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토너먼트에 나가서 세 경기를 내리싸우고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도 160만 원 이거 단순 무식하게 계산하면 뭐 53만 3천 원 한 경기에 이런 거죠. 이렇게 봤던 시절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에 나가서 진출했던 초창기에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 링에 나간다. 이걸로 기본 5천 달러 받고 여기다가 보너스까지 받으면 이 보너스가 한 세전 8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기면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정찬성 씨가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이 보너스 금액을 깜짝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 계약상 자세한 금액을 딱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기면 선수가 승리수당이라는 걸 봤는데요. 이게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UFC가 보통 하루에 12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2명 그리고 멋진 이 싸운 선수 2명 이래서 총 4명에게 보너스가 지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24명 중에 4명에게는 보너스가 무조건 간다라는 거죠. 이런데 그 보너스가 인당 무려 6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찬성 씨 같은 경우는 8경기에서 이 보너스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보너스 금액만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라고 단순한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은퇴한 다음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후배를 양성하더라고요. 코리안 좀비라는 본인의 별명을 넣어서 회사를 했고 지금 그 선수들을 본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서 글로벌 무대로 내보내려고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도 만나보죠.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두 번째 주먹왕 스타는요. 바로 3분 안에 마무리하는 배우 이대근 씨입니다. 이대근 씨 하면 특유의 말투가 있죠. 아님! 근데 싸우면 3분 만에 마무리한다. 이거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단어가 일진 방과 후에 옥상으로 와. 그래서 3분 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조금 그래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아니었고 이대근 씨가 2007년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싸워서 3분을 넘겨본 적이 없다. 운동장 같은 곳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통 벗고 싸우면 두 대를 넘기지 않고 두 대내 상대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먹 서열이 내가 주먹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어떤 누굴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친구들 너 좀 나와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얘기를 한 거는 당시에는 재건대라고 해서 이때 말하자면 돈만 내면 학교 와서 졸업장 받아가 좀 이런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학교를 많이 옮겨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때 재건대라는 게 뭐냐면 혹시 넉마주의 아세요? 그런 분들도 와서 학교에서 이제 그걸 이제 졸업장 따라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렇게 갈고리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뭐 제가 이런 거 왜 기억하죠? 이런 거 막 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뭐 갈고리로 찍고 뭐 칼 쓰고 난 이런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 의협심이 강한 학생이었나 봐요. 일단 이대근 씨가요.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좀 참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네에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요. 본인 학교도 일단 평정을 했죠. 나쁜 학생들은 평정을 했는데 이 소문들은 타 학교 학생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대근이니?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괴롭혀서 내가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대근 씨가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학교에 가서 다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온 것만 지금 꽤 되는데요. 한 번 읽어볼게요. 숭문고, 동도고, 배문고, 설아볼고, 안창고 등 고등학교만 일곱 군데로 밀어다녔다고 해요. 고등학교만 일곱 군데로. 그러니까 이제 막 와서 한 번 하자. 그렇죠. 못 참고 하고 그러다가 학교 옮겨다니고 그렇죠. 이랬구나. 그런데 싸움을 정말 잘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대근 씨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상대방을 보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 다 보여. 액션 영화에서 계속 슬로우 모션처럼 상대방의 주먹이 어디로 들어올지 다 보이니까 맞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주먹이 딱 보이니까 그럼 싹 피하고 그냥 내가 한 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최고의 액션 스타였잖아요, 이대근 씨. 제가 알기로는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대근 씨가 그 김대환 시리즈 한 편을 찍고 나서 그 뒤에 출연료가 두 배 이상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작품을 세 편을 하면 한 옥집 하나를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975년에 개봉한 영화가 총 여섯 편이에요. 그 당시 신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나왔지만요. 또 거기 그 돈들 다 어디 갔냐. 매니저 관리비, 거기에다가 회식비 이런 것들을 또 직접 대다 보니까 그 수천만 원의 돈이 또 어느 순간 습식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1년에 여섯 편씩 찍고 이랬으면 당시에는 정말 이대근 씨가 나오는 영화, 나오지 않는 영화 이렇게 나눴을 텐데 엄청났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액션 스타였는데 사실 권상우 씨도 웬만하면 되어 갔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런 건데 이대근 씨도 어떤 그런 액션의 진심 저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나는 목숨 걸고 했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학창 시절에 재건대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기니까 액션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총 300편인데 이게 한 매니저가요. 1년 매니저 앞으로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100편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매니저가 한 30편 골라오면 본인이 또 그중에서 골라서 찍는 게 17편, 18편. 아무리 옛날에 1년에 많이 찍고 한 달에 3편 찍고 이런 배우들 많았다고 하지만 1년에 17편, 18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멜로 영화하고 달리건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얘기가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정말 살인적 스케줄이고 계속 옷을 17, 18편 찍으면 요거 찍었다? 옆에 가서 딴 영화 찍어야 되거든요. 옷을 갈아입는 게 지긋지긋할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내가 대한민국 액션 영어를 평정했다. 이런 또 살짝 자랑하는 습관입니다. 아니 이렇게 숱한 액션 장면을 찍으려면 대역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역을 안 쓰고 했죠? 그렇죠. 대역을 안 쓰는 게 유명한 배우가 할리우드 앤 톰 크루즈가 있는데 제 생각에 톰 크루즈 이전에 우리가 이대근 배우였어요. 이 이대근 배우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촬영을 할 때 일단 유리창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낭떠러지에서 실제 낭떠러지에서 상대 역과 정말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주 아슬아슬한 이 커트를 딱 담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다에도 뛰어드는 이런 액션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영화를 찍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먹을 쓰는 씬이 있을 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상대의 주먹이 날아오기 한참 전에 피하면 이게 폴이 나지 않아서 코앞에 스치기 직전에 날쌉에 피해서 한 방을 내가 딱 때렸다. 그게 이대근의 원투 스트레이트야. 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주먹이 날아오는 그 동선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영화에서 유리를 이렇게 몸으로 뚫고 지나가고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고 이런 장면을 대역 없이 한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유리가 설탕으로 만드는 게 저 때는 진짜 유리니까. 바다에 뛰어든 것보다 더 굉장한 게 있습니다. 이대근 씨가 알려주신 내용인데 보트 폭파 장면을 촬영하는데 진짜로 보트를 폭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계획은 이대근 씨가 바다로 딱 뛰어들면 그때 착 폭파하는 거였고 물론 뛰어든 다음에 폭파를 했는데 세상에 이걸 정말 제대로 폭파해서 바다에 뛰어든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대근 씨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폭파하고 나서 쇼옹 올라와야 되는데 배우가 나오질 않는 거죠. 물 밖으로.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대근 씨 건져내고 옆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둥둥둥 떠 있을 만큼의 제대로 된 폭파였던 겁니다. 정말 잘못하면 생명을 잃든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하네요. 그래도 열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대역 없이 다 소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열정이지만 옛날에 영화 찍을 때 그 정도로 막 사람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우의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열악하고. 그렇죠. 그걸 배우들이 감수했던 거예요.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졌겠죠. 이렇게 주먹 하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대근 씨. 원조 기러기 아빠라 그래요? 이대근 씨 아내와 셋 딸이 19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정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대근 씨도 기러기 아빠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대종상 영화제에서 부상으로요. 할리우드에 20일 정도 다녀올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이때 이대근 씨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어머 미국이 한국보다 100년은 앞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자식들 교육을 미국에서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셋 딸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최근까지요. 한국과 미국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횟수가 무려 280여 회가 넘는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미국 영주권까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셋 딸은 미국에서 잘 컸어요? 네. 이대근 씨 그 아내의 아주 스파르타식 훈육 덕분인지 여러분들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식품의약청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요.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고위연구원으로 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첫째 둘째뿐만 아니라요. 셋째도 셋째 딸도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현재는 또 육아를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이대근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2022년 12월에 이대근 씨가 직접 본인의 근황을 알렸어요. 그 잘 키운 셋 딸과 함께 우리 내외가 워싱턴 DC 근교에 살고 있는데 우리 다 10분 거리에서 살고 있다. 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손주가 무려 7명이다. 이런 자랑을 하셨는데 사실 누구라고 실명을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수, 여러 배우분들이 아내와 자식들 미국에 보내놓고 오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지금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280번을 이 아내와 딸들을 찾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러기 생활 청산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사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냥 기러기가 아니고 독수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독수리. 기러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독수리는 큰 날개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너무 좋은 배우다. 그 정도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주먹왕, 스타들. 다음 스타의 이야기는요. 봐도 봐도, 자주 봐도 아주 시원한 주먹, 액션을 보여주는 배우 마동석 씨입니다. 네, 마동석 씨만큼 정말 상대 멱살 잡고 강철 주먹 휘두르는 액션. 그 액션은 정말 실감 나죠. 최고죠. 대단하죠. 최고죠. 근데 사실 이 범죄도시 전에 이미 이 주먹이 인정받은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국내뿐 아니라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바로 부산행입니다. 이 부산행의 칸에서 상영됐을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이 부산행이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 좀비가 출연하잖아요. 그때 이 마동석 씨는 아내 역할의 배우가 정유미 씨였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 아내를 데리고 기차에 올라탔는데 이거 생각나시나요? 문 하나 열릴 때마다 좀비 나오는데 주먹 한 방이면 좀비가 나가 떨어져요. 세상에 칼로도 총으로도 안 되는데 마동석 씨 주먹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던 사실 그때 워낙에 영화제라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영화를 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공유 씨한테 죄송한데 이 세계에서 온 관객분들이 공유 씨가 주인공인 줄 모르고 마동석을 기다려. 그러다가 딱 좀비 와. 한 대 딱 쳐. 그러면 좀비가 나갔다가 막 휘파람을 불고 박스를 치고 부산행을 거기서 보니까 또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화 부산행 보면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좀비들이 마동석 씨를 피해서 KTS를 타고 부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영화다라는 웃음을 뿌리고 나올 정도로 아주 마동석 씨의 연기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동석 씨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주먹 액션 연기 기준 일단 마동석 씨가 자신의 주먹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은 복싱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싱을 배웠기 때문에 복싱을 기반으로 한 액션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아주 기술적인 액션보다는 힘으로 하는 액션을 하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파워가 있는 그것이 바로 저만의 액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 근황 사진 최근 몇 년간의 사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인증샷을 찍을 때 팔뚝 옆에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팔뚝이 제 얼굴 가로 길이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고 정말 그 팔뚝이 웬만한 남자 허벅지 만한데 이때 부산행 때는 사실 못 갔어요. 그래서 본인을 세계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못 봤는데 영화 악인전 때 갔거든요. 이때가 바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봤던 그 애인데 길 가다가 봉준호 감독이 마동석 씨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나 한번 매달려봐도 돼? 마동석 씨가 이렇게 이 팔뚝에 그 세계적 감독 봉준호 감독도 매달려보고 싶어요. 그 팔뚝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팔뚝 굵다. 정말 굵죠. 정말 굵다. 정말 굵죠. 근데 마동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액션 시리즈 영화 범죄 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시걸 드웨인 존슨처럼 나도 마동석 하면 떠오르는 어떤 액션 이미지 액션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사실 좀 못 나갈 때 팀 고릴라라는 작가팀을 만들어서 본인이 열심히 후배들이랑 시나리오 쓰고 여기에 박지원 씨도 있었던 거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된 게 범죄 도시인데 사실 범죄 도시 1편부터 마동석 시리즈 아니겠어요? 저 이거 8편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흥행이 돼야 8편까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편도 잘 됐죠. 우리 장챗 나오는, 윤계상 나오는 근데 2편, 3편은 무려 연속 천만을 넘고 코로나로 극장가가 한파라고 할 때도 천만을 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 도시 4편은 이번 74회 베를린 영화제도 초청이 되고 8편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 범죄 도시 시리즈를 보면 마동석 씨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던데요. 사실 실제로 지난번 시즌 그러니까 2 정도였었나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개봉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오해가 생겼죠. 마동석이 연예인병에 걸린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이때 알고 보니까 촬영이 바빴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안 좋았었다고 해요. 실제로 마동석 씨에게 물어봤더니 365일 중에 본인은 안 아픈 날이 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동석 씨가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거주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친 케이스예요.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크게 다친 적도 있고요. 미국에 이민해 가서 건물 청소, 식당 아르바이트 이런 일들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두 번이나 또 받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배우 꿈을 이루려고 현장에 다니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6m에서 촬영 중에 뚝 떨어진 거예요. 6m가 진짜 높잖아요. 큰일 나죠. 정말 무방비로 뚝 떨어져서 척추 다치고요. 그리고 발목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정말 지지하는 모든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사실 병원에서는 이때 실려갔을 때 이 정도 강골이니까 근육이 쌓여 있으니까 살았지 이거는 보통 사람이었으면 척추가 무너지면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동석 씨가 또 영화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잖아요. 촬영에 또 바로 돌입을 했대요. 그래서 재화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영화를 찍는 바람에 사실 몸 상태가 아주 건강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몸 상태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동석 씨 최근 인터뷰를 보면요. 나이가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제 매주 스파링을 하고요. 그리고 복싱장을 또 운영을 하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쉬는 날에는 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사무실 가서 그렇지 않은 날에는 또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안에 또 내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밥도 잘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모든 액션 연기는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얼하면서도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될 텐데 마동석 씨만의 요령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대근 씨도 그냥 코앞을 스쳐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상대 배우한테 들어봤는데 그냥 안 때릴 거 아는데도 앞에서 벌벌벌벌 떨린대요. 그래서 대응을 못할까 봐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딱 앞으로 가면 이 운동하던 사람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정말 턱을 가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감정은 잡지만 때리지 않는 특히나 또 여자 배우가 상대일 때는 굉장히 힘 조절을 잘해야 되고 상대한테 얘기한대요. 내가 정말 때리는 것처럼 할 거지만 안 때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해. 하고 미리미리 알려준다고 하고 정말 액션의 진심인 게 주먹 하나로도 세계를 재패한 상황인데도 본인이 지금 요즘 이렇게 박은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스파링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몸을 더 회복해서 주먹 액션뿐 아니라 추격 액션을 하겠답니다. 달리고 싶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올해 범죄도 14 나오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3 개봉 전부터 4가 재밌다고 블라인드 시사라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개봉에 대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일반 관객을 초대해서 딱 보여주는 영화 시사회가 있는데 이때 정말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포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이 포 같은 경우에는 제 7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요. 이 스페셜 갈라 부분에 한국 영화 시리즈 최초로 범죄도시 포가 초청이 됐습니다. 일단 마동석 씨 만나서 얘기해봤는데요. 일단 작품 중에 가장 평가 좋다고 얘기하고요. 또 포 같은 경우는 좀 무겁고 묵직하고 또 감정선이 세다 하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올해 개봉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범죄도시 1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장챈의 그 혼자 왔니 이거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 1을 넘어설 수 있을지 범죄도시 4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짚어보죠.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주먹왕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요. 이 고교 시절 주먹 하나로 서울 일대를 사로잡았던 중앙고 지퍼라이터 배우 최불암 씨입니다. 최불암 선생님은 지퍼라이터였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퍼라이터. 근데 사실 최불암 선생님은 국민 아버지로 불리는 분인데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좀 많이 없으시다고요. 네 최불암 씨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일제강정기 시절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요. 이제 이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인천일보사 그리고 인천영화사를 설립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던 형편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좀 유복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최불암 씨 아버지께서는 직접 제작한 영화의 개복 직전에 알려지기 직전에 돌아가셨고 당시 8세였던 최불암 씨가 아버지 영정사진을 딱 안고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 맨 앞자리에서 영화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독립운동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를 6살 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뭐 1,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소리도 한두 번밖에 하지 못했고 본인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딱 안고 있었던 것 이것뿐이라고 얘기를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살아갔나요? 살기 어렵죠. 그리고 지금 영화 마지막이 영화 제작이었잖아요. 분명히 돈은 많이 들고 형편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최불암 씨 어머니께서는 최불암 씨를 신당동 외가에 맡기고 본인은 명동에다가 대포집을 차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대포집에 굉장히 문인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시인 변용노 씨, 변용노 씨인, 천상병 씨인, 박인환 님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류하는 아주 명소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짐작되지 않으시나요? 이 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장소는 명소가 됐는데 계속 외상을 그려가지고 이 최불암 씨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형편이셨다고 해요. 최불암 씨가 고교 시절 주무강이 된 건 뭔가 사춘기의 영향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최불암 씨가 연예계 주목이다 이런 소문이 워낙 많으니까 2007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주목 좀 쓴다라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는데 깡패는 아니었다. 학교 명예를 지키는 1인자였다라고 주목 다짐을 했던 친구를 가끔 만나긴 하는데 그때 얘기 너무 유치해가지고 지금은 꺼내지도 않는다. 지금은 아우 말도 꺼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모습을 낭만으로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주먹으로 서울 일대를 주름을 잡았다. 고교 주먹의 통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퍼라이터예요. 맞습니다. 중앙고 시절의 중어왕으로 불렸던 최불암 씨의 별명이 바로 중앙고 지퍼라이터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왜 지퍼라이터로 불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별명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불암 선생님께서 나는 깡패가 아니었다.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1인자였다라고 했는데 학교의 명예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 이 중앙고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던 사건의 발단. 1957년이었습니다. 이때 중앙고랑 경복고랑 농구 시합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분위기 좋죠. 농구 수합 하다가 세상에 경복고 학생 코에서 코피가 터진 거예요. 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복고 학생들이 중앙대학생을 붙들어 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아니고 저 최불암이가 코피를 터뜨렸어. 사실 주먹이 제일 싸니까 너라면 가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거야 하고 이 이름을 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복고 학생 대표가 최불암 씨를 찾아와서 낙원 상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근데 사실 저 지포라이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 세대는 조금 아는데 이게 성량은 키면 꺼지잖아요. 근데 이게 지포라이트는 계속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광동 휘발유 이런 것처럼 이 주먹이 계속 뜨거운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쎘는지. 근데 같은 고교 학생이 나 아니야? 최불암이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어 같은데요. 이 경복고 학생 대표의 부름을 받은 최불암 씨가 친구 4명과 함께 그 장소에 갔대요. 낙원 상가에 딱 갔는데 상대방에서는 우리는 4시인데 저쪽 10명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간 기세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불암 씨 절대 지지 않습니다. 딱 마주하니까 경복고 학생 대표가 이번에 이 일 농구부 일 이거 사과하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불암 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정말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복고 대표가 이렇게 했대요. 이 모자를 딱 벗으면서 최불암 씨에게 넌 내 학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 모자를 밟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신호인 거죠. 밟으면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근데 최불암 씨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그냥 내 모자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정말 그 모자를 딱 밟아버렸어요. 근데 최불암 씨가 이게 어린 마음에 너무 좀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서 자존심이 상했다. 아직도 나는 그때의 수치를 잊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싸움이 끝나고 그 이후에 2018년에 이분을 만났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서로 이해하게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주먹왕 스타들이라는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현입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전국에 눈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장기간 많은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차량이 고립될 수 있는 만큼 폭설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대 60cm, 동해안에도 많게는 50cm가 내리겠고요. 오늘 그 밖의 중부와 경북에도 많은 눈이 예상돼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강한 바람도 계속됩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남해안과 제주에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낮아져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기온이 비슷합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지역별 낮기온 보시면 서울은 4도, 대구는 7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영동지역은 금요일까지, 전남과 제주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기상정보 미리 확인하셔서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비 누운 소식이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올 때 보니까 비가 꽤 많이 내리더라고요. 오늘 하루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